이번에 이제 제가 진영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살려고 했었어요 86평 짜리 땅을 살려고 계약금 500만원 걸어 놓고 잔금을 치러 가려고 하는 날에 우리 조카랑 통화를 했는데 조카가 별로 탐빡지 않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되긴 되는데 그 2층 집을 지어서 거기에 막내 삼촌 내외가 들어와 산다면 막내 삼촌이야 뭐 아버지니까 조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막내 삼촌 와이프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냐고 왜 막내 삼촌 와이프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주냐면서 이거는 꼭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면서 일단 나부터도 너무 싫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한대받지 못한데 굳이 내가 칩을 져서 뭔 한형을 받겠나 싶어서 아 그래 알겠다 이렇게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돈을 500만원 하나도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이라도 어떻게 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며칠 뒤에 전화 왔는데 하는 얘기가 안녕하세요 여기 부동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이랬어요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그 저기 그 계약금을 돌려 드릴 텐데 아 그렇죠 저야 그럼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 중에 부동산 또 이렇게 수거한 것도 있으니까 부동산에다가 한 100만원씩 이렇게 떼주고 양쪽 부동산인가봐요 부동산에서 100만원씩 떼주고 한 300만원 정도 챙겨가시는 건 어떠신가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했는데 300만원을 건지니까 나야 뭐 아프시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러면 좋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돈을 못 돌려준다는데 또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땅 주인 그 다음 부동산 두 군데에서 싸웠나 세 군데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못 돌려주니 뭐 아니 뭐 그러는 거예요 집주인 전화번호 가르쳐주니까 나하고 통화를 해보라요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동산 말고 이쪽 부동산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뭐라고 쳤냐 하면은 주인이 처음에 계약이 캔슬났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매너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부동산 대가리를 쓰려고 그 500만원을 지가 중간에 해서 쭉 하려고 내 계좌번호를 안 주고 다른 사람 지 계좌번호를 준 거예요 그니까 이 주인이 아니 이 계좌번호를 말고 그리고 땅 계약한 사람은 장성기 장성기 이사랑 통장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 장성기 본인 통장이 안 돼서 자기 동생 통장을 줬다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땅 주인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내 원래 동생이면 장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앞뒤가 안 맞는 게 뭔가 이상이 돼서 생각해가지고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질질 끌다 보니까 아우 안 줄난다 안 줘도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의해서 저 길이 안 되다 보니까 나한테 주인 자녀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제가 그 땅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땅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려고 사려고 했는데 조카가 그래도 이제 내 머리 30이라고 반대를 하니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게 돼서 나는 이렇게 그 돈까지 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절반이라도 돌려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원래 다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자꾸 장난을 치니까 짜증나서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대답으로 주세요 싸드릴게요 되는 거야 그냥 대답으로 줬더니 바로 싸주더라고요 황당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황당한 일 원래 솔직히 했잖아요 그래 이게 원래 이래 이게 만약에 뭐 내가 나도 서비스직 일을 하고 뭐 아무튼 부동산도 사랑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인데 만약에 뭐 부동산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 그 오는 손님에 하루에 10명이면 10명 다 기약하면 무슨 떼부자되게 맞잖아요 이 10명의 손님을 열심히 열심히 했을 때 이중에 한 건이라도 성공하면 자기가 돈을 버는 거니까 서비스를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뭐 이 땅 보여주고 저거 뭐 인터넷 쳐가지고 딱 이거 하고 이거 했다고 수고했다고 뭔가 바라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리를 지켰어요 내가 진짜 그 참 내가 진짜 500만 원 포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500만 원을 포기하고 내 일 봐준 그 부동산에 따로 30만 원을 준 거 알아요 그 30만 원을 왜 줬냐 그 니모도 수고하시고 하셨으니까 한 그 많이는 못 드리고 원래 이제 그 금액의 몇 프로가 그건데 그 정도까지는 못 드리고 수수료 쪽으로 한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30만 원 따로 붙여준 거 알아요 30만 원을 따로 붙여줬어요 나는 진짜 끝까지 매너 있게 했는데 매너 있게 하고 잊고 있었어요 30만 원 주고 500만 원 더 포기하고 그래 아휴 그 내가 아기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 아기세 형 530만 원 날렸다 어떡해 이랬더니 아기세가 그러는 거야 야 아기세 조심하지 마라 우리 항상 그렇잖아 530만 원 나가면 1,600만 원 들어오더라 아이가 그냥 이제 뿌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어떻게 이제 뿌노 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 뿌라 이러면서 그냥 막 지갑먹고 뒤집어죽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먹고 이제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저희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저희끼리 싸움 붙어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장성기 본인한테 그리고 내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가간인 거야 진짜 전화해서 요걸 갖다가 개바가지 하려다 참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거 부동산끼리 또 녹음한 거를 또 들려주고 나한테 보내주고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